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책을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랬던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손에 쥐기 시작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지난 엿새 만에 1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하고요 독서를 힙합 문화로 여기는 MZ세대들의 텍스트 힙 현상과 좋아하는 글을 옮겨 적는 필사 모임 또 책방 투어 이런 유행까지 맞물려서 전에 없던 독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인데요 이런 독서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또 다양한 책들이 팔리고 출판 산업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출판 도서 관련 예산 105억 원을 없앴다고 하고요 각종 국내외 도서전 예산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서관 예산을 줄이는가 하면 또 작은 책방들은 판매할 책이 없어서 한강 특수에 소외되어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독서 열풍 이면에 드러나는 정책과 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이 좀 제대로 논의되고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책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읽히고 독서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영님이 한강 작가님 채식주의자 오늘 배송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됐다고 언제쯤 올까요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포기했고요 나중에 한 1년 뒤에 보려고요 미영님 그래도 오겠죠 다음 주 안에는 오겠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어떨까 기대감으로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노인에 대한 여러 통념들을 담고 있는 조사 결과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젠가 내 집 시간인데요 생활용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고 정책 대출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한국물가협회에서 다음 달 배추가격이 포기당 처음으로 5천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열포기만 김장을 해도 배춧값이 5만원인데요 각종 재료비도 오를 텐데 걱정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잦은 비와 폭염 탓에 배추들이 안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선 이 지역입니다 올해 김장을 최대 10일 정도 늦춰달라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국내 최대의 가을, 겨울 배추 산지인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땅끝마을, 땅끝마을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죠 전남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기당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노인이 온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노인이 온다 이게 먼저 맥락을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2023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소득, 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복지부의 보도자료 방향을 따라서 보도를 했죠 노인 실태조사는 전체 만 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대해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주는 조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이라고 복지부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직전 조사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는 2021년 6월에 발표됐는데요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 세대 이렇게 3년 전에도요 3년 전에는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이었던 게 올해는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노인 연령층의 소득, 자산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추세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교육열과 경제 성장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1940년대, 50년대생들이 피 땀 흘려서 경제 성장에 밑거름을 났고요 자식 교육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학 취약률이 엄청 높아졌고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또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65세부터를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956년생이 노인으로 진입을 했고요 2024년 올해에는 1959년생이 노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일컫는데 이 인구가 많은 이 집단이 노년층으로 한창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은 연령층이 노인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 돈 많고 많이 배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숫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인 가구 연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요 2008년에는 1688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 3027만 원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3469만 원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15년 만에 2배 넘게 노인 가구 소득이 늘어난 거죠 금융 자산 규모도 1588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08년 1억 6,648만 원에서 2023년에는 3억 1,87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같은 기간 81%에서 97%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공적 이전 소득이 25.9% 사적 이전 소득은 8.0% 재산 소득은 6.7%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사적 이전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건 개인 간의 금전을 주고받아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2008년 조사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이 30.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인들이 자식들에 대한 의존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노인계층의 학력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 흔히들 노년층이 교육 수준이 낮다는 어떤 통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층은 33%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만 해도 노인 3명 중에 1명이 아예 학교를 안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12.3%로 줄었고요 2008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38.0%를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고졸자 비율은 10.5%였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28.2%로 낮아졌고요 취학 정령 인구 중 재외적 학생 수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우리 또래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학교를 들어갔느냐 이걸 따지는 취학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취학률이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1980년도에 대학 취학률은 11.4%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80학번 이 80학번 또래는 100명 중 11명만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1990년에는 23.6% 2000년에는 52.5% 2010년에는 69.3% 지난해에는 76.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태어난 76%가 대학에 간다 예전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시대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고학력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의 비율도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47년생부터 실질적인 초등 의무 교육이 실시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노인은 학력 수준이 낮다 이런 통념, 고정관념 같은 것들은 앞으로 생명력을 급격히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65세잖아요 노인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면서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잘 모르겠는데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잘하시네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인 실태조사는 응답자에게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몇 세부터 시작하십니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나이를 써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의 평균 한 값이 71.6세입니다 노인들은 일은 넘고 71세와 72세 사이 중간은 돼야지 노인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65세부터 공식적으로 노인이 돼도 5년 이상은 심정적으로 노인이 아닌 노인 아닌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분들은 11년 넘게 노인 아닌 노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이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 무임승차 같은 각종 노인 복지의 시장 연령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사점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돌아가신 이후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말씀 듣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라면서요 선호하는 장사 방식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화장 후 납골당 38.0%로 가장 많고요 화장 후 자연장 23.1% 이런 화장이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응답이 19.6% 매장을 선택한 비중은 6.1%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2020년 11.6%였는데 5.5%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옛날 얘기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말 안 듣는 아들한테 양지바른 곳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이런 우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화장하지 말고 꼭 매장해줘라 이렇게 이 우화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장사와 더불어 유산 상속도 사망 이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해서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하겠다 8.8%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이번 조사 2023년에는 6.5%로 크게 줄었습니다 장남 우선이라는 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인 것 같고요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이전 조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2020년에는 17.4%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24.2%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소폭 증가에 그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명 치료에 반대하는 비율은 84.1%로 이 중에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로 반대 여론이 노인층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연명 치료를 반대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 많이 있었고요 노인의 만성 질환도 보건 이슈가 되잖아요 늙으면 가난하고 아프다 이런 통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조금 나아진 지표가 있긴 한데요 크게 보면 한국인의 노년은 아직까지 아프고 가난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들은 평균 2.2개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만성 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에 그쳤고요 1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진 비율은 86.1%였는데요 2011년 이후 이 수치가 계속 80% 후반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 대비해서 2.2%포인트 줄어든 11.3% 그리고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020년 7.2%였는데 1.6%포인트 줄어들어서 5.6%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일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였는데요 이게 68.8%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 2인 가구 중위 소득의 83.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50% 수준의 소득 금액 이게 이제 중위 소득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평균 연간 소득은 모든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2023 노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념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한때 투기 수요가 몰린 생활용 숙박시설이 원칙을 깨고 사실상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정책 자금 대출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에서 이런 이슈들과 시장이 미칠 영향과 분위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먼저 어떤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숙박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보통 저희가 호텔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호텔에서는 소위 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조리대라는 게 없는데 생활용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의 오피스텔이랑 조금 비슷한 옛날에 그럼 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도 숙박시설인데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은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한 취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그런 숙박시설이라서 사실은 외형상으로 보면 실제 오피스텔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류 열풍이 있었던 시기 이후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콘도를 제외하면 숙박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를 권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건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법령을 만들면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하면서 생숙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도입됐었는데 이 생숙이 외형으로는 오피스텔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전환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공급할 때는 생숙이었다가 중공이 되면은 오피스텔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이 생숙이 마치 주택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생숙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생숙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21년도에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21년 대책이라고 부르는데 21년 대책을 통해서 생숙을 더 이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말 그대로 숙박시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든 아니면 장기 체류자를 받든 숙박업을 해라라고 못 박으면서 분양 받은 사람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가 전국에 있는 이런 미전환 생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전환 생숙은 그냥 생숙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생숙은 생숙이지 주택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조였는데 그냥 그저께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국토부가 또 이번에 주택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걸 다 열어주고 등등 이런 걸 했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또 지키지 않고 번복했다 이러면서 비판들이 나오고 하는 여러 약간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느낌인데요 근데 왜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해진 건지 일단은 현재 생숙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공된 생숙은 약 12만 8천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2만 8천실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이 되는 거는 6만 6천이니까 약 절반 정도는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여전히 약 6만 호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약 19만 호 중에서 6.6만은 생숙으로 그냥 잘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약 12만 호 정도 되는 그런 물량들은 중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숙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도 생숙으로 사용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합치면 이 인원도 거의 13만실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 되는 숫자가 또 약간 위력 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각 지자체라든가 국토부도 완전히 눈 감고 있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서울에서는 생숙이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마곡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생숙 정도를 제외하고는 생숙이 어디에 지금 가장 많냐면 이것도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생숙이 있고 인천도 많고 그리고 막 지자체마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거꾸로 국토부에다가 생숙 관련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풀어줬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생숙을 생활용 숙박시설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하겠다고 한 거를 올해 말까지 적용을 하고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은 소위 무조건 이행 강제금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또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유예를 시켜줬고요 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그 다치단체장들이 하도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냥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지자체가 풀어라라고 이제 방법론을 알려주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경기 각시가 됐든 그 지자체장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생숙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하고 그걸 통과시켜야 된다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생숙 분양 받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우린 용도 변경하고 싶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재환서 정부가 원칙을 좀 바꾸면요 원래 원칙대로 사용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다시 투기에 악용되든가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서울이어서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루에스트라고 하는 생숙에 갔었는데 그것도 거의 천시에 가까이 되는 거고요 분양가도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평당 한 세대당 막 9억 원에서 16억 원대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숙박시설로 돌리려고 하면은 숙박 임차료를 계산했을 때는 소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거용이 되면은 또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 특히 예를 들면 85제곱미터 생숙은 오피스텔 아파트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25평 아파트 가격이랑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생숙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거용이 되게 되면은 갑자기 주거용 부동산에 의제해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한 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숙일 때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분양권이 거래조차 잘 되지 않다가 오피스텔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거래가 되는 게 난리 낫겠네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더더욱 더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비판이 있냐면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국토부가 이런 약간 투기적인 목적의 생활용 숙박시설 건설과 분양에 대해서 그 규제를 시작했던 게 21년이고 그 규제 속에서도 생숙을 생숙대로 운영했던 사람도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별 분양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다수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수들이 소위 떼법이라고 하죠 그냥 막 몸을 쓰니까 이걸 바꿔주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또 투자자들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정면으로 놓여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도 변경하려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도 기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오피스텔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복도 폭이 1.8m냐 1.5m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복도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바꿔야 되는 게 조금 있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조례에서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주는 형태로 했고 만약에 건설된 생숙이 복도 폭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하는 거를 보고 소유자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이런 생숙에 대한 변경 요청이 많으니까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중으로는 조례 개정 혹은 이런 운영센터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현 소유자들이 생숙과 관련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이제는 아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 국토부터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건설 중인 생숙은 21년 대책을 내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겹쳐진 게 있다 그러니까 21년 대책을 냈는데 그 대책을 잘 확인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바꿔주는 건데 앞으로는 소위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오피스텔은 왜 그 렌트를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네네 그럼 그거는 여전히 막혀 있는 거죠? 오피스텔 렌트하는 거는 불법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오피스텔도 임차로 돌리시는 분이 종종 계시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오피스텔은 전국에 100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75만 호는 그냥 정말 순수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만 호는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오피스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은 한국은 좀 대형 숙박시설밖에 없고 가정용이나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건설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방식으로 또 싹 다 오피스텔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외국인용 숙박시설은 또 한참 떨어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또 연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질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법이 바뀌면서 네 그거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의제한 시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주의할 점 하나 있으면 뭐가 어떤 게 신경 써야 될 거 있을까요? 없나요? 괜찮나? 그냥 원래부터 주택 관련 규제가 지금 많이 풀렸다 풀렸다 하지만 결국 이게 생숙이 수분양자들한테 문제가 됐었던 건 근본적으로 대출 때문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은 60에서 70% LTV로 대출이 나오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그 정도의 담법성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가 나와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게 생숙 대란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소위 담보가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금으로 문제가 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숙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숙일 때는 담보가액 40%고 오피스텔이면 담보가액 70%니까 은행이 그 정도로 빌려주게 되면은 담보대출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순식간에 건물 가치도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행정적인 해프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한다 하더라도 규제가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는 본인 소유 주택 수라든가 그런 판단에 따라서 본인들의 여러 세금들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세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엔 정책 대출까지 조이기에 나섰다는데 어떤 거를 얼마나 줄이는 건가요? 요즘에 정부가 은행 대출 규제 요즘 시장에서는 이걸 은대규 씨라고 부르고 있는데 은대규 씨요? 네 은행 대출 규제를 은대규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 규제를 시작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안정화가 되니까 한국 최고의 시장 전문가가 은대규다 이런 얘기가 카페에서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가계 대출이 구조 8천억으로 증가를 하면서 은행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는데 그 강화 기조 속에서 지난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까지 낮췄기 때문에 낮춘 금리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에서는 금통위가 있었던 날에 또 다 2금융권 다 불렀고 그제도 또 다 불러가지고 이런 1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2금융권으로 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금융권에도 지속적인 대출 규제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종국에는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은 주거복지나 주거금융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인데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그런 대출에서도 우리가 후치라고 그래가지고 종전에 있는 집을 살 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중공될 때 중공될 때 디딤돌을 통해가지고 잔금을 내게 되면 그 부동산을 나중에 취득하기 때문에 후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데 후치 디딤돌 주담대를 취급을 안 하겠다고 은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그런 가계 대출 규제 방향이 민간 금융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공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대출에까지 일부 소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한 좀 과도한 압력이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그런 정책 변화가 과거 8월 9월에도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주담대 갑자기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잔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후치 디딤돌도 막겠다 KB가 먼저 나섰는데 아마 다른 은행도 좀 따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장의 변화가 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서민들의 정책 대출도 조이는 게 이게 디딤돌이라든가 그게 디딤돌 얘기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는 8월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감독원에서 그냥 대출 규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은행들은 소위 충성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들이 50년 막이 주담대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방만하게 풀었다가 가계대출이 너무 풀리니까 그때 부랴부랴 대출을 막으면서 대출 규제를 세게 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은행들이 자기네는 지금부터 전세 대출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대출 규제를 굳이 세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올해도 8월 달에 감독 당국에서 8월 주담대가 너무 튀어서 주담대 좀 막아라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우리는 그냥 아예 신규 취급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은행 문 닫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금융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이게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빨치인 그 브레이크를 하니까는 소비자들은 멀미가 나죠 아 이거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 평소에 감독 당국에 제가 맨날 주문하는 게 평소에 감독 당국이 민간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는 모니터링 안 하니까는 그때 안 보는 틈을 이용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감독 안 하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달린다 생각해서 나서서 이제 봉을 들고 하니까 급정차를 하는 거고 급정차를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경색이 오게 되는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그냥 관리할 때만 또 민간 은행들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시봉 들고 나오면 그때는 멈추고 아니면 빨리 달리고 하는 패턴화가 또 돼버렸어 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속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동산 코너를 같이 이제 최 대표님이랑 한 지 좀 꽤 됐는데 이걸 하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이걸 몰랐으면 몰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그때 알아보면 되겠네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필요가 없는 느낌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은행 대출을 많이 건들수록 대출 상담사만 이제 흥하게 되거든요 그렇고 같네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게 우리나라도 에이전시 대출 에이전시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원래는 대출 창구를 가가지고 그냥 대출 받으면 됐었는데 이렇게 대출 제도가 복잡하고 약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수록 에이전시가 활동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지고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비싼 이자를 쓰면서 대출을 받긴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고 어느 달은 가면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달달마다 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러게요 장금 받을 시점 돼가지고 그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구입하겠다고 확정하고 계약을 쓰자마자 보통 주단대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정책 변화 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겹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9월에 그때 감독원장 주재로 민간 소비자들이랑 같이 그 포럼 열었을 때도 소비자 대표로 오신 다섯 분 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저희 대출 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와 은행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에 대해서 좀 자의감이 있었고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정책금융이라든가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극혁한 변화가 없도록 평소에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을을 이사철인데 거래가 없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대규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그건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적체가 되고 시장이 실제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7월에는 서울 기준으로 9천 건 가까이 거래가 됐다가 8월에는 6,200건 9월은 집결 다 안 됐지만 5천 건 이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을 이사철이긴 하지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물은 좀 쌓이고 있는 거고요 적체된 매물도 다시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적체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8만 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거래가 너무 잘 됐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전체를 보면 자가 점유는 40%고 임차가 60%여서 임차 시장이 많고 임차 문제는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율이 70%로 높고 임차는 30%니까 임차 주택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임차료 60%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전월 그러니까 학년기 자녀를 두었거나 하는 경우에 이사철에 좀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젠가 내지 다양한 이슈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해남이었습니다 111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7824님도 보내주셨고 8137님 오이 따다가 장갑을 벗어가면 문자를 얻는다고 오늘 날씨 괜찮아서 힘들지 않게 오이를 잘 따셨으면 좋겠고요 당첨도 되셔서 오늘 좋은 일이 두 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7233님 우리는 여섯 자매가 모여서 100포기 정도 김장을 하는데 배춧값이 걱정이네요 유유하고 보내주셨어요 올라도 너무 올라서요 그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급격한 날씨 변화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그 어느 때보다 좀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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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